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 8시 44분 저는 지금 노량진 수단시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캠핑 가거든요 신한 누나가 저 캠핑 가는 거 같이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캠핑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여기 수단시장 노량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회랑 새우 이것저것 사서 가서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뭐야? 안녕하세요 완성 뭐 먹고 싶어요? 근데 엄청 많다 뭐야 여기? 아니 아니야 아프아리도 많아 그니까 우와 여기 물고기 엄청 많습니다 장난 아니야 여기 이렇게 개도 있습니다 쫀다 와 참치다 엄청 커 우와 방금 있던 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 우와 이렇게 보니까 장난 아닌 게 많아 보여 그럼 저희 도다리 사요 뭐 어떻게 광어랑 새우만 사면 되죠? 우와 이거 왕새우 참고 우와 와 장난 아닙니다 이제는 참치 와 여기 낙지를 줍니다 오 아니 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여기 오면 호객행이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오면 호객행이가 진짜 많거든요 나 그래 어제 구구했어 구구했어? 어 그래 메르시안이거든 맨 흑시 해야되네 냉동? 아 냉동이죠 지금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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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래도 구워먹을 거면 구워먹을 거면 여기 완전 뭐 아쿠아리움이니까 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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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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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처음에 뭐여 이거 비싼거야 이거 따란 벌써 샀습니다 있다가 점심 먹을 거 아 이게 다 짐이야? 어 뭐야 이민 아 이거를 압박해서 와야 되는데 누가 보면 이민 가는 줄 알겠다 짐이 엄청 많아? 오오 할 수.. 오빠 좀 앞으로 갈 수 있어? 아냐 괜찮아 짐이 진짜 한가득이다 텐트에 막 냉장고 다 설치하는 거 뭐 별거 다 있겠다 진짜 아 짐 진짜 많이 줄였어 이게 줄인 거야? 하하하하 이렇게 많은데? 응 하하 아니 지금 온 지 벌써 차 탔 지 3시간 됐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완전 시골 여기 어디야 도대체? 어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캠핑에 기름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완전 시골이다 시골 오오 뭐 이런 빵도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정격다 정겨워 정겨워 너무 웃기다 이거 왜? 그냥 웃겨 으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ci 아 아 이거 com 아 이렇게 파워스토브를 체결해서 하는거야 안녕하세요 공부중 티파니 실버 블랙 아 이렇게? 톱뚜껑판 아니야? 맞아 그런거야 쩐다 그리고 침대를 한번 침대는 이렇게 있고 음 요건 진짜 디테일이다 선풍기까지 있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요건 우리가 할까 시장에서 사온 회 너무 맛있겠다 짱이다 진짜 그 와중에 초장 묻었고 초장에 와사비를 넣었어? 맞죠 맛점이구나 나 뭔가 되게 뿌리한 느낌 나는데 아니 아까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찍었어? 그러면 맥주랑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하자 어차피 다 말려야돼 짠 짠 짠 짠 이렇게 찍어서 없어 맛있어 아 매워 voilà 이라 디스파리 누나 되게 뭔가 걸스카운트 느낌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나 이거 잘 못해 무서워 오빠 빨리 아니 이게 부려먹고 올라가 오빠 머리도 탔어 내 영상 안보니? 형 안올린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나 놀렸어 아직 살아있어 테이블 예산가 3-40만원 40만원 40만원 이거 이거 30만원 이렇게 얹은 것만 하면 여기 얹은 것만 60 아니 20 이 테이블에? 이 전체 테이블 아니 이거 네 여기까지 아 이거 전체? 야 전체면 이거 100만원 넘니? 아 아니 80 되겠다 80 되겠다 뭐 IDT 와 단어도 좋다 이거? 뭐? 뭐 네 전체 멋있다 선글라스 끼고 트럭 운전사 같아 막 사진도 찍고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V한대 아 이거 이거 싼대 이거 뭐야? 요즘 V야? 두하 어 난리나 좋아 난리나 난리나 다 해? 다 다 맛있는 거 아니지? 뭐야? 오 잘 보인다 괜찮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를 프랑스어로 뭐래? 세봉 세봉 세델리스유 세델리스유 이번에는 피자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프랑스에 피자빵 없다? 롤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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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기들 놀고있어 여기 너무 예쁘다 근데 그치? 어 생각보다 예뻐 이게 자연이야 진짜 산속에 있는거야 우리가 세드 세드 라 공부봐 델리셔스? 델리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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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델리시우 이러면 돼? 사봉 사봉은 소프 비누 애들 너무 재밌게 논다 애들 날아다녀 날아다녀 머리 보소 장난 아니야 다 해줄게 아니야 쟤나 올라온거 아니야 너 원래 그거 알지? 뚱뚱이가 들어가면 망가 애들 다 피해 누웠다 일어나봐 누웠다 일어나봐 뛰어 뛰어 삼촌 괴롭혀 뛰어라 못 일어나게 해라 일어났다 물 찔러라 야 이거 못해 진짜 힘들어 요즘에 제이홉인데? 제이홉씨 너 내 호프 아하하하 방 아파 야 들려 앞이 들려 호흡아 모시 빠졌어 모시 빠졌어 모시 빠졌어 모시 빠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이제 못하겠다 미안하게 이게 뭐라고 땀이 이렇게 나냐 겨드랑이 진짜 다 옛날거다 뭐 먹지? 아 됐다 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세목리 본위 아이스크림 와 이제 불 피운다 오우 저는 새우를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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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더 많이 있잖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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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우 오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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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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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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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것은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레균 양파 김치 이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레균입니다 짜잔! 이것은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크레벳 이것은 포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짠 짠 짠 짠 멜젓에 찍어 먹어봐 맛있어 이것은 고춧가루와 소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레벳 나는 크레벳 이것은 크레벳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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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음 음 단단해 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너덜너덜너덜 너덜너덜하다 너덜너덜하다 진짜 이제 정리하고 캠프파이어를 합시다 이거 장작 봤어요? 여기 있는 거 아 진짜? 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게요 짠 짠 짠 짠 음 맛있어 어른 타동이 더 맛있는데? 그래? 어른 타동이 더 맛있는데? 맛있지 이거? 너무 맛있어 내가 이거 쑥쑥 들어가다가 국 가는 거잖아 그래 이것돼요? 이것돼요? 고개 치즈 그리고 약간 맛이 부족했어? 라면 스프를 살짝 넣어주세요 요것이 제 침대 그리고 잘 때 여기 난로 있어서 난로 끼고 잘 거고 요렇게 친구들이 잘 거 와우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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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느낌이 어때? 너무 좋아 생각보다 포근하지? 응 좋지 아늑하고 너무 좋다 나 꿀잠 잘 거야 드디어 이틀 만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진짜 본누이 좋은 하루 오늘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잤어요 이렇게 거의 10분 정도 2분 정도 그래서 2분 정도 그럼 저녁 오늘 캠핑화수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호사야 트립이야 트립 커피 아주 맛있어? 맛있다? 응 지금 파리 가면 아이스커피 못 찾을까봐 걱정중 파리 가서 이걸 가져갈까봐 이 컵이랑 그정도로 걱정중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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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많이 먹 blanket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저기다! 그리고 마을지! 어제부터 avons음이 노래다! 오! 미친다! 무슨 맵지! !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제가 시킨 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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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파리에서 비싼 거 진짜? 이 랩 랩 랩 정말 맛있어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맞아요 그리고itect 랩 랩 그 Embors Working 랩 이게 거기에 랩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뜨거워 마지막으로 왔어요 정말 행복해졌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